존재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하여튼 2019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0년도는 아마 이제 뭐 천회관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거는 아마 계속 살아계시는 동안에 천회관에 이천회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. 2020년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자전입니다. 경은 흰색을 뜻하고 자는 쥐. 흰쥐의 때입니다. 흰쥐의 때. 그런데 이 흰쥐의 때가 사람이랑 비유를 하면 상당히 영리하고 기특하고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. 흰쥐가. 그리고 또 이제 번식 능력도 강하고 번영하는 데도 아주 가능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 흰쥐의 수단이 2020년도에도 항상 번성 번영하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미추홀부의회에서도 이런 재능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마지막 끝말씀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역시 골목골목까지 정말 행복한 미추홀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환영합니다. 같이 잘 사는 미추홀부. 그 다음에 진짜 잘 사는 미추홀부. 다시 잘 사는 미추홀부. 올라오십시오. 말이 통하는 미추홀부.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살기 좋은 미추홀부.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진구 의원이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김진구 의원입니다. 사실 어디 행사에 가면은 의원들이 이렇게 마이크 잡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. 사실은 이제 뭐 의장님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인사 말씀하고 내려가시는 게 전부인데 오늘 여기 행사장에 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재호가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.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우리 지승희 단장님과 또 여기 임원들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또 빛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해서 기념 행사는 모두 마시고요. 이제 일로 축하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.